야, 이길 수, 윤기는 이길 수 있겠다, 윤기는. 아니, 별거 없던데, 윤기? 1분 50초 나왔습니다. 아, 진짜? 현재 날씨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곽윤기보다 30초 더 빠르게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자, 은키 뭐냐. 아, 진짜 너무 빨라. 이제 공박기가 안 되더라고요. 신발이 너무 미끄러워서. 내가 형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야, 진짜야. 우와, 나나나나! 우와, 웃겨! 아, 진짜 안 된다, 이 시끄러워. 단신들에겐 저게 너무 힘든 코스더라고요. 저희가 난코스구나. 네, 저게 어려워요. 어머, 이거 어떡하죠? 윤기 선수 못 이길 것 같아요. 파이팅! 이거 진짜 안 돼! 오빠, 아직도 저러잖아. 자, 단락시켜! 이거 나보다 내려, 이거. 어, 됐다. 어, 됐다. 옆으로 가는 거야. 그렇지. 조준현은 괜찮아. 지연이 다 돼가지고. 그리고 FF에 쏘였어! FF에 쏘였어! FF에 쏘였어! FF에 쏘였어! 아, 안 듣는다. 나아, 내. Josh, FF에 쏘였어. FF에 쏘였어! 진짜로? 저분이 진짜 캡틴 아메리카 갔다 갔어요. 구준형 탈락! 조준현 탈란!